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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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도망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얘 치명타야? 이렇게 쎄? 치명타네? 할만하다. 할만하다. 일절시간 주면 안 되는데. 나 앞에서 막아줄게. 나 막아줄게. 나 막아줄게. 그냥 이거 안 할 것 같아. 파이팅. 나 얘네 호텔 찍은 다음에 차례 좀 찾을래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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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새끼가 다시 밟을 뻔 말하는데.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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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. 너 체력이랑 스테미나가 너무 없거든. 너 애들 오면은 니한테 싸운 거일 거야. 어. 그거 휴식을 해서 좀 회복을 한 번씩 하고. 너 지금 뭐 필요해. 나 라이터. 나 라이터. 라이터. 라이터? 라이터 그냥. 하나도 없어? 하나. 아 나 지금. 또 그거 만들었어. 쟤. 또 신발 만들었다고? 어. 예라. 예리가. 너 거기에 오래 있으면 안 했는데. 너 숲 봐야 돼. 오케이. 라이터 거기에 없으면은. 다 통과해야 돼. 어디가. 야 왜 이들끼리만 싸워. 내 눈앞에 뛰었잖아. 안 돼. 나도 같이 껴줘. 연구소는 왜 도망가네. 항상 못 들어가. 연구소 연구소는 나중에 다른 캐들 나오거나 하면은. 아마 열릴 수도 있고. 아. 나 누가 때리는데. 연구소는 죽어도 안 열릴걸? 연구소 제비 때 열릴걸. 꽃이. 아 꽃이구나. 녹수하는거야? 야 시 셀라 이거. 나 어떻게. 싸워봐라. 아 이거. 으으으으으으으. 아 야. 아. 잡아줘. 훅 가야 되지. 와 간만에 보낸. 간만에 보낸 상하트네. 출제물도 너무 아픈데? 현우 쫄지마 쫄지마! 제가 아까 먹었던 일잖아 휴! 휴! 그렇지